팀포를 영화화 한다면 헤비가 헤비가 당연히 더 락 형님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아 스카우트는 저기 톰 홀랜드 진짜 어울리네 그 다음에 스파이는 그린고블린 이건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솔저는 저기 뺑챌랭 어울리네요 그리고 잭블랙이 그 엔지니어 헤임달 헤임달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잘 모르겠네 닥터는 우리 오이 형님 어이 어이 행관 행관 누군지 모르겠네 스나이퍼가 누군지 모르겠어 캐시템 8기로 시작한 테슬라라고요? 가속력 부스트는 270만원 제로백 도달시간 4.4초에서 3.9초로 향상된 그러니까 0.5초 늘리는데 270만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로백이 빨라져? 막혀가지고 뭐 하나로 달아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빨라지는 거예요? 현실 카트라이더네 현실 세계에서 게임 비엠을 보는 그런 느낌이야 일런머스크 저걸 올라가 있네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네 오? 뭐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 지금 공으로 서있는 거예요 저게 지산주님이 밈 영상을 올렸다 ㅋㅋㅋㅋㅋ 얘들아 얘들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좀 무서운데 아 좀 무서운데요? 지산주님이 스펠런키를 한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다시 나가자 오우 재밌겠다 저도 한번 놀 것 같아 아빠가 재미삼아 ㅋㅋㅋㅋㅋ 재미삼아 논건 아니구요 실수로 호텔방에 인형 놓고 나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해주고 갔다 어서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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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후aurais 아이들아 고 1 ogen 씨 네 왜 ㅋㅋㅋㅋ 오랜만이야 ㅋㅋㅋㅋ 아아... 이거 그 저기... 체이소맨의 파워 맞죠? 멋있어요. 피젯스피너 뭐 그때도 한동안 유행했다가 요즘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츄얼 유튜버도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 되면 좀 인기가 좀 식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까? 평생 우상향일 순 없거든? 그 말 취소해? 그 말 취소해... 아니 그렇잖아.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언제쯤 이제 사람들이 뇌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시그러들까? 아직까지는 대세인데 진동포장? 1년 후에는 버츄얼 광고를 받았네요? 자 9월 1일 데뷔입니다. 하지만 이게 영상 편집돼서 나갔을 때쯤엔 아마 데뷔를 했을 겁니다. 청아린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 천장이 저건 뭐야? 아이고 천장 다 벗겨졌어. 저기 하지 마세요. 저기 먼지 날려 저거 뭐야? 아 저거 우산이구나? 저게 50만원짜리 아하하하하하 안 펴져 린 뭐 말이야? 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먹지않은 맛은 모르면 비위생적이다 추천 안함. 그래서 공짜로 먹으려고 합성을 했다고? 하하이 참 나는 근데 반대로 잘못 와가지고 그냥 먹었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 다른 데로 이렇게 간 거야. 내께 하하하하 근데 내가 이미 먹었어. 하하하하 아니 어 그건 또 전화를 해야되는 거더라고. 몰랐지? 그냥 뿌링클을 시켰는데 그냥 순살이 왔다. 그럼 뭐 먹어야지 이랬는데? 다른 사람 걸 먹은 거죠. 하하하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뭔가 이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두 개 먹었어. 하하하하 내가 먹으면서도 미안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글씨라고 했는데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 키 작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법 해가지고 밈이 있는데요. 이젠 들어 올리네요. 하하하하 원래는 이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키 작은 사람 놀리는 건데 아즈방가 빠바리티 와봐 우웨이야 하하하 오랜만에 러시안 롤렛이 하고 싶구만 하하하하 아저씨 그걸로 하면 죽어요 하하하하 자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에비바디 런 하하하하 어? 하하 마카로니가 훑어서 물이 고이는 걸 막고 있어 하하하 애들아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마카로니 이거보고 악어 키우고 싶어짐 개 귀여움 아주 그냥 귀엽긴 하네 아 웃는 것 같아 하하하 얘는 알비노 악어인가? 아니면 한번 삶았나? 아빠가 등 긁어달라고 해서 아 왜? 내가 효자손 사줬잖아 이러고 소두로 벅벅 긁어줬는데 흠이 불효자손이 더 시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울대 수시로 가는 법 그냥 자주 가면 됐는데 하하하 한심자 나와주세요 하하하 차 수리비 부족할 때 꿀팁 하하하하 등 포트포링 했나봐 어디서 했는데 설마 하하하 저거 움직이야 뭐야 저게 하하하하 하하하 아이콘이 움직이네 트레이 아이콘이 움직여 보인다 와 뭐야 이거 세상에 저기서도 두물하네 캠핑 갈 때는 항상 짐 쌀 때가 가장 두근두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저건 캠핑 아냐 하하하 어휴 진짜 훈련 한번 하면 맨날 저 박스 저거 아휴 진짜 젠버리보단 나을 수도 있겠네 하하하 하하하 젠버리랑 비교를 하시네 청자분이 그렇게 따지면 너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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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됐어 떡 하하하하하 귀여워 근데 크게 안 다쳤을 거 같아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인형 같아 아 이거 여러분 이게 500원 추가 있잖아 이거 제가 잘못 말했더라구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였는데 뭐냐면은 여기 가게가 싸게 파는 가게래 자꾸 아저씨들이 숟가락으로 병따기 대신 써가지고 숟가락이 쓰기 어렵게 된다거나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래 되게 싸게 파는 곳이래 수를 싸게 팔다보니 손님들이 개가 돼가지고 숟가락으로 병따다가 해먹는 일이 많아서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왜 숟가락으로 딸려 그램? 그게 약간 일종의 가오예요 술먹는 사람들끼리 야 이거 봐라 땅 까 그럼 옆에서 야 숟가락? 야 일로 와봐 갖고 와봐 크흑 야 이빨? 야 갖고 와봐 갖고 와봐 하면서 뭐 온갖 걸로 딸려고 하는 그런 약간 남자들만의 그런 어떤 문화? 폰으로 하다가 아이폰 그대로 이렇게 반 되잖아 병따기를 저처럼 가지고 댕기세요 근데 팬들은 이런 거 하나 사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딱 있으면은 어머 오빠 준비성이 철저하네? 이러면서 딱 이거 보라고 이런 거 병따기에 딱 있거든 스윽 해가지고 탁 하고 쓰고 그래서 딱 접어서 이렇게 탁 넣어 택티컬하게 쓱 그럼 이제 와 준비 된 남자 앞으로 저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딱 술자리에 누가 맥가이버를 가지고 가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맥가이버라고 요즘 안합니다 예? 아저씨 저거 들고 다니면 남자만 거요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어 이거 그 모델명이 뭐예요? 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어 형아 형아 이거 보여줘 요즘 응애들이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알까요? 모르지 맥가이버가 뭔지 모르지 이거는 그냥 요즘에 멀티 툴이라 그럽니다 네? 맥가이버라고 말씀하신 아저씨 기가 채드 얘는 뭐 하는 거야? VR챗 하고 있나? 재밌네 요즘엔 기가 채드라고 헬스장에서 오타쿠 노래를 틀어야 되는 이유 아 이거 빠졌다 mp3 다시 키워? 헬스장이 더더욱 가기 싫어졌어요 헬스장이 더더욱 가기 싫어졌어요 이 사람 인스타 계정인데 홀로 심프래? 홀로 라이프와 심프를 합친 단어 같아요 심프가 뭐냐 스나이퍼 라이프 몽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말로 하자면 여미세? 여자의 미친 뭐야 그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대학교 교수님인가? 외국인 여행객께 알립니다 멜루진은 애완동물이나 마무리 아닌 폰타인 주민이오니 멜루진의 권리와 종족 풍습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신뢰를 범하는 경우 명예훼손 뭐죠 꿈씨롬 멜루진이 누구냐? 얘입니다 이거 5초 이상 보면 안됩니다 그분들 오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산주님이 갠신할 때 나 실제 본인이래요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제념문에 미치고 흘러가 벽처럼 날라 아 갠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이네 7월에 4천 원석을 모았고 8월 달에 아직 안 끝났는데 28,701개를 모았대요 원석을 그럼 많이 모은 거지 그죠? 어 48만 원 벌었어? 48만 원은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 있으면 뭐하고 있었는데? 발로단테구나 죽자마자 저러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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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가 수비인데 오딘 들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발로단테 좀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아 이게 뭐랄까 음... 바드로 백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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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밟고 가네 하하하하 일부러 그러나봐 일부러 하하하하 아니 지금 이거는 진짜 일부러야 하하하하 개트롤 하하하하 꼭 하지 말라는 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파이더 센스는 존재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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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비형 토비형 사랑해요 토비형 한번만 봐줘 하하하하 늙어 보였다가 엄청 젊어 보이는 거래요 가발이야? 와우 오 진짜 하하하 엄청 젊어 보이네 아니 같은 사람 맞아? 사람이 바뀌었는데 하하하하 대박이다 응 방파제야 고마워 응 공기청정기야 고마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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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보이키서라고 하는앤데요 저는 보이킬러입니다 죽이고싶네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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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 마침내 누군가가 현실을 즉시했대. 거기 어디에요? 여기 꼭 내가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 매장이 좀 개념이 있네. 남편이 나몰래 비싼 그래픽카드 샀는지 알아보는 법. 누굽니까 이 사람? 국정원 찾아갑니다. 이런거 알려주면 안돼. 이 분암들 다 죽인 셈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힘들게 하네. 4090 90만원? 80 80만원? 지퍼스는 저렴한 라인이란 듯. 얇고 가볍다. 아 잠깐만! 사격 중지! Hold your fire! 전원포트가 많다 비싸다. 얇고 가볍다. 얇고 가벼우면 그만큼 축소를 한거니까 비싼거다. 큰거일수록 싼거다. 아 이런 귀빈을 제가 몰라뵙고 잠깐 말실수 했네요. 죄송합니다. 야 너 그저 총 맞아. 진짜 맞은건 아니구요. 맞은 척을 한거 같아요. 꽁트죠 꽁트. 조닉 아닙니까? 키라노 리브스 형님. 재킷인데. 재킷. 자크 손잡이가. 저걸 뭐라고 하더라? 5핀으로 되어있어요. 저런거에 신경 안쓰는 상담자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오토바이 한 대씩 다 쓰라고 주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공원에서 빵 먹으면서 그냥 이러고 살지 않나.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지하철 타고 다긴대. 물론 계속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존네 멋있는 형님입니다. 20년째 신발 안 버린다고? 롤렉스 2천만원짜리 다이버 시계 뒤에 리미티드 각인까지 해줘가지고 좋다고. 나도 키라노 리브스 형님 진짜 절친 할 수 있는데. 신발을 20년째 안 버리고 비즈니스석이 아닌 일반석 타고 다니는. 야 정말. 돈이 더이상 중요한게 아닌거잖아. 저 형님은. 그치 어차피 돈은 있는거고. 아무튼 멋지다. 6,200명이 좋아했어? 하아. 보이킬러가 로블록스 가야겠네요. 녹았어. 바셀린이. 바셀린이 녹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랑이가 굴을 왜 나왔을까. 담배가 피고 싶었지만 굴에는 비어본 자 곰이 있었기 때문에. 하하하하. 곰을 배려하는 호랑이의 마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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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가. 어 광고 잘했다. 슈퍼 마리옹. 근데 타투를 잘못했대. 반대손에 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왼손인데. 왼손 올리고 있는데 마리오는. 오른손에 타투를 해가지고. 하하하하. pl nan sis силь습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motional. Filmm it. 통일 후에도 파릭까지 귀찮아 못간대. 님들 흉아 그만큼 없대. 야 인마. 말 다 했어? 자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